지금은 이제 아침 준비 다 했고요. 아침 준비 다 했고 이제는 아침에 아까 라면 먹었고 낚시 철수하고 가니 텐트에서 씻고 간단히 씻고 준비했습니다. 준비 다 하고 이제는 포인트로 이동할 거예요. 물은 다 빠져서 이제는 여기서 낚시는 안 되고요. 다른 곳으로 낚시 포인트 이동해서 탐색하러 가볼게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또 만나요. 내가 아침에 아까 아침에 낚시한 곳이 저기 저기 계단 밑 물이 지금 저렇게 다 쭉 빠진 거예요. 물은 지금 이렇게 빠졌습니다. 다른 포인트를 찾아서 이동할게요. 물은 아직까지 해드렸고요. 이제 물 들어올 시기라고 초대물이라는데 아직 한참 기다려야 돼. 먼저 저녁을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선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번에 파도회집에서 파도회집에서 되게 주름하게 맛있게 푸짐하게 잘 먹어서 갔더니 오는 날 장르일하고 월요일 날 쉬는 날이랍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데 가야지. 여기 되게 잘 나오는데. 자격 대비해. 파도회집을 어디 갈까 찾고 있습니다. 받았고. 아 배고프네요. 5시간 넘었어. 아침에 라면. 물 깨잖아. 컵라면에다 밥만 한 번 하나 빼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지금이 5시가 넘었어요. 고양이 됐네. 안녕. 안녕. 화장실은 저기입니다. 바람 불고 시원하다. 더위가 조금만 불고 꺾인 것 같아. 그래서 쌍둥이네 회집. 쌍둥이. 오늘은 쌍둥이네 회집으로 왔고요. 음식은 안 먹었어요. 아까 아침에. 손잡이 하나 먹고 돈 많아서. 5시. 내가 먹었는데. 그 맛은 복으로 1시간 반 걸려서 왔고요. 이어폰. 말릴 곳에서. 내릴 곳에서. 그리고 장부왕 갈 때. 1시간 반 걸려왔고요. 정장시간이 4시 반. 5시인데. 쌍둥이네 회집으로 갔고. 배가고프에 있던 사람. 패를 먹고. 먹고. 아. 벽고네. 너무 이스러워서 낚시를 했더니. 졸리네. 물도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물도 지금 빠졌는데. 지금 초대륨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려면 1시간 더 기다리면 돼요. 그런 낚시를 들고 갔고. 매일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살아왔는데. 또 날씨를 보니까. 내일 또 비가 온다거든요. 새벽에. 새벽에.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어. 일단 먹고 보다 배고프니까. 뭐가 되겠어. 배가 많이 못하지. 우럭. 우럭 주문했고요. 우럭은 6만원. 6만원입니다. 나오는. 밑반차 스키다시입니다. 산낚치. 동기. 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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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낙지? 안 낙지? 안 낙지? 안 낙지? 안 낙지 glass 여기에서 도망갑니다 이렇게는 와사리 다이브로하고 간장에 찍어먹는 게 맛있어 코르톡사 코르톡사 도둑아 쌍둥이 집에서 술 마시고 차로 와서 맥주 하나 카스 피티빵 하나 사갖고 왔어 그래서 오감자에다가 고기 하나 펴놓고 맥주 한잔 마시고 있어요 파워뱅크 전기는 아까 낮에 맥전기 또 충전시켜서 다 썼는데 또 77% 남았고요 불을 피워요 날씨가 많이 꺾였어 꺾여왔고 선선하네 이렇게 비오고 앞에 1인용 인터치 텐트를 폈어요 아저씨인데 넣어놓고 자다가 내일 새벽에 비 온다고 오더라고요 많이 오면 차로 들어서 자고 새벽에 낚시하려고 했더니 더 온다고 해서 낚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하 하 하 하 라면에 찜기를 하나 넣었어요 찜기를 하나 넣고 먹다가 밥 모자라서 밥 하나 데웠거든요 햇반 넣어서 말아서 먹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커피 1% 남았네 파워뱅크 지금 전기가 1% 10%가 아니었어 1% 남았습니다 발전기 둬서 충전을 해야지 1% 다 썼어 전기 또 하나 샀어요 무기양인데 이렇게 나사로 꽉 조여주잖아요 꽉 조여주면 이걸 걸 수가 있어요 이런 데다가 고리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걸어서 피울 수가 있거든요 등 사이에 올라갈 때 바지 고리 같은 데 이걸 걸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지금 1중 2중으로 돼 있어서 뒤에 이렇게 안 뜨거운가 봐요 낚시할 때도 등산할 때 바지걸이에 걸어갖고 쓸 수가 있어요 공기 모기기 홈미트도 있긴 있는데 얘도 전지 노지 차박을 하게 되면 물이 되게 중요해요 화장실하고 특히 전기 전기하고 화장실 화장실 아니 화장실 같은 경우는 동시에 변기로 쓰면 되겠는데 특히 전기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전기를 좀 아껴 쓰려고 얘를 지금 구매했거든요 몇 개 구매했거든요 이걸 걸어놓고 자면 자리 공간도 차지 않아 안하고 좋더라고 커피인 같은 경우 할 경우에는 어차피 전기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쓸 수 있으니까 노지 차박은 전기가 제일 중요해요 전기가 커피포트 있거든요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데워갖고 물 반통에 섞어서 반반 섞어서 씻으려고요 여기 찬물로는 한여름은 찬물로 씻으면 아 시원했는데 지금 찬물되면 어우 차가 못할 것 같 몸에 물을 못 뿌릴 것 같더라고요 커피포트에다가 물 데워갖고 반반 섞어서 씻고 이따가 또 만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가니틴트에서 씻고 나왔습니다 가니틴트 물 데워갖고 씻는 것보다 간단히 씻는 게 낫잖아 근데 추워서 미증을 한번 섞어서 해야 돼 이제 어우 금세 이게 다시가 편해졌네요 어우 아침은 이제 다 준비했어요 이제 다 또 먹고 씻고 다 이제는 준비했고요 준비하고 아침까지만 해도 바람 많이 불고 막 그런데 지금 어신의 이렇게 날씨를 보니까 날씨가 최적 최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좀 그쳤고 이제 또 다시 더워지고 있어요 더워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 마선포구거든요 마선포구에서 이제는 삼길포항으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 이동해서 거기서 낚시를 할 거거든요 여기 가서 낚시 체비하고 다시 또 만나요 그리고 이제는 또 아까 낸게는 여기 물이 빠져갖고 지금 바지락 지금 캤어요 바지로 좀 캔거 좀 좀 보여드릴게요 아 많죠 저 지금 바지락이에요 바지락 아 이거를 지금 여기 앞에 여기 물이 싹 다 빠졌거든요 지금 해르자라 들어가시면 엄청 많아요 차를 가지고 들어가신 분도 많고 차까지 쭉 여기까지 들어가서 어제 새벽에도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해를 짜러 들어가시더라고 멀리서 불리니까 랜턴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저도 바지락 어우 많이 캤죠 캤습니다 집에 가서 이거 뭐지 국이나 찌개 넣어서 먹으면 되게 시원하고 맛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케어 가서 먹었거든요 아 맛있더라고 응 횡재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충남 당진 안선포고 왔어요 안선포고 아까는 평균포항에 갔더니 고등어 낚시 하시는 분이 그냥 또 완전히 공간도 없이 다 붙어갖고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는 나는 사람이 많은 데서 낚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니다 싶어갖고 다시 차를 돌려서 여기 충남 당진에 있는 안선포고 안선포고 안선포고로 왔어요 저번에도 한번 안선포고 왔거든요 그때는 도다리 살짝 잡았어요 도다리를 그때는 도다리 살짝 잡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수둘물이어서 물이 들어오는데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포인트로 한번 걸어가고 있거든요 포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이 지금 이게 빠졌다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둘물 수둘물 수둘물이에요 수둘물 와 진짜 소위는 물 빠진 데서 엄청나게 빠지고 또 안 빠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수둘물이 일단 마트에서 오늘 저녁 먹을 거 오늘 하루 또 자고 갈 거거든요 원래 오늘 올라왔어야 되는데 일요일날 늦게 도착해갖고 일요일날 낚시를 못 했어요 그래서 온 김에 또 오늘까지 하고 저녁 먹고 내일 아침에 갈 거에요 저희는 지금 안산봉구 방파제이고요 숲을 보려고 주로 상길포항 거기는 상길포항 거기는 상길포항 낚시 아시는 분이 너무 그냥 복잡한 곳에 오고 계셔갖고 근데 에? 저쪽에 보이는 데가 후영화찰 바다를 보면서 헤이다가 술 한잔 마실 수 뭐 생물칼고수도 팔고 걸더라고요 저녁에 사람들 많이 턱을 났으면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기 밑에 가라고 지금 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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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은 여기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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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거예요 네? 오늘은 낚시를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낚시 낚시 챙겨갖고 올게요 지금 안산봉구 방파제 도착했고요 낚시채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산봉구 도착했고요 이제 오후 2시고요 낮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팍팍 더워요 햇빛이 뜨거워 한여름보다는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낚시채비 해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오늘의 약해에 엿시 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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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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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렁인 줄 알고 지렁인가봐 했는데 보니까 망둥어 새끼야. 현재 샀죠? 보여요? 망둥어 새끼. 너무 귀엽다. 망둥어. 삼수 삼수 망둥어 삼수입니다. 안 보였어. 찔끈해요. 삼수 망둥어 삼수. 눈목수 살려줘야지. 살려줘야지. 안 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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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brack이iles. של немнож allen tempted., 아닌가 합니다. 완전 새끼이야. 두노래미 같아. 진짜 쪘어. 하하하하하 가줄게요 망두머 망두머 여기다 왔습니다 괜찮아 이거요 망두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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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두 망두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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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두 망두머리 망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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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충남 방지인 안섬폭인데요 안섬폭에서 오늘은 바카제에서 낙지를 했어요 오늘은 또 결과적으로 망둥어만 4마리 잡고 저한테 아 진짜 새끼 한 2마리 잡고 그리고 무거운 게 올라오고 찜질도 밖에 있는데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조간은 잠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망둥어 4마리 새끼는 다 놔뒀고 망둥어 4마리 얘네도 오늘 풀어줄 거예요 여기서 철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5시 새벽 5시 51분이고요 자고 일어났고 집으로 가려고 그래요 사막히기 전에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뒤에는 이렇게 숲이 숲이 좋고요 저는 이렇게 바다예요 바다 여기는 공원 공원이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사막을 하고 51분 중심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간문대 빨간망사 주석제 낚시됐습니다 여기서 망둥어만 잡았습니다 지금 해가 올라오고 있어요 카메라는 안 당겨지는데 이렇게 보는 거 어떻게 괜찮나 해가 지금 빨갛게 올라오고 있는데 좋은 카메라 하나 사야지 핸드폰을 찍으려니 그냥 아휴 그냥 금방만 원하네 아무리 좋은 점수를 찍어도 그냥 딱 그냥 그거네 빨갛빨간 해 그 조 그게 안 잡히네 저도 한 분 낚시하고 계세요 낚시하고 계시네 낚시하고 계시네 낚시하고 계시네 집으로 가야되는데 자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아까 서해 당지 마쏰포구에서 조개 캐서 가져온 건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물을 찍찍찍 막 쏘고 살아있어 막 물 쏘는 거 보이죠 찍! 그 다음에 여기 막 움직여 살아있어요 지금 바닷물로 계속 갈아주면서 갔거든요 이만큼 캤어요 움직이고 물을 찍싸 찍! 흔들 흔들거려요 그래요? 와 귀엽다 아 이렇게 사이에서 지금 집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뭐 그래서 이거를 차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 석수병에다가 바닷물 담아서 컵에다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에다가 어차피 2박 3일 동안 있었으니까 있었는데 3박 4일 동안 있었구나 차에 문을 열었더니 차 시트가 다 젖었어 왜냐면은 얘네가 물을 치치치치 다 싸버려갖고 차 시트가 차 안에 다 젖어버렸어 보복하나봐 지금도 아 찍! 뭘 쓰는거야 차에다 물을 다 싸버려갖고 이런 식으로 찍찍 다 싸버려갖고 차를 다 젖어버렸어요 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회사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봐 찍! 아 귀여워 찍! 아 귀여워 아 쟤